3주일 없어 없어 머리 마저 이상하면 돼 이상하면 돼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뒤에 놔 뒤에 놔 빙기 발이 너무 쉽다 어우 너무 쉽구나 오우 이 형 택배야 택배 형 넘어오지마 넘어오지마 오지마 오우 오우 지가 놀랐어 자기가 놀러 온 거 같은데 오우 오우 야 여기가 되겠다 넘기면 바로 어 오우 이거 넘기면 끝이야 끝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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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성룡아 오른발 써 됐다 이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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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끝났는데? 아, 왜? 좋아, 리콘 좋아! 야, 숙입니다! 리콘 좋아! 클리어링, 좋아! 좋아, 태생전, 클럽! 아아아아앗!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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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클리어링을 하냐고! 됐어. 오오오! 세 팀 나왔어. 이제, 됐어. 오오오! 아, 잠이, 잠이, 잠이. 오, 깜짝이야! 어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형이 애링해 루언니 선수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이 모든 책임이 이상형이 많은 걸 한다는 거라 많은 걸 해 야 일로와 꼴대 맞춰야지 또 꼴대 맞춰 지가 넘겨서 할 것 같은데? 야 이거 얼마 안하나봐 이 형이 자식을 안해 가자 루언니 선수 가자 루언니 선수 원래 사려고 했어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한건데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원래 사려고 했어 이 형이 정말 불쌍해 야 정말 많이 많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